명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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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전화해주시겠습니다. 천천히 예예예예 네 피는 물보다 진화에서 영민 역할을 낳은 주현입니다. 이렇게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명료 명료 보si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한국 영화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. 저 역시도 코로나 튀어나와서 극장을 많이 못찾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저런 규제도 많이 풀리고 하니까 저희 한국영화가 다시 한번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영화계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